눈꽃마녀 올해까지 3년 패를 하고 있는 눈꽃마녀입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오늘 이 영광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꽃다발 주세요 네 화이팅! 파샤! 파이팅! 많이 하고 이번 수상을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좋아해요 무당 배우 자 신의 만신 시즌3 기대해 주세요 파샤! 눈썹 그리고 립스틱 아 나 카메라로 옮겨 오늘 연애 시상식에 오신 어떠세요? 오라고 해서 왔는데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려고 오늘의 컨셉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자 시즌3 화이팅! 영광의 자리에 또 이렇게 참석을 해서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또 이렇게 무속에 이렇게 빛나는 자리에 오면 무속도 또 향상되잖아 그래서 법계에 빛나는 또 발전을 위해서 영광이죠 저 개인적인 뭔가 뿐만이 아니고 여러 무속인들이 이렇게 기량이 또 올라가는 거잖아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고 우리 무속 신앙이 또 이렇게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오는 거 같아서 좋고 그래서 오늘 신나는 날이에요 아 기분이요? 굉장히 좋습니다 아유 우리 저기 뭐야 여러 선생님하고 같이 행운의 이 상을 받게 돼가지고 상당히 많이 기쁘고 좋습니다 어 눈꽃마녀 선생님 화이팅! 눈꽃마녀 신어머니 어 벌써 상가능제 제가 작년이랑 올해라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뵙고 있는데요 어 정말 저희 어머니 제가 생각해도 딸이로서가 아니라 정말 존경스럽고 음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빠샤 어 생각보다 이 정말로 상 бал smell 으아 여기 시각은 운속 절다 날씨 다 알아 inadequate 어느새 정말로 제 집사였다 공원 big.com 도대체 너희 누가 들리시나요? 지금 도대체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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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있기에 28회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뭐라고 말씀드리죠.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이에요. 반갑습니다. 노 의원님. 전통 민속 문화상, 김문정, 남천우, 늦꽃마을, 송파랑, 이유령님 모두 축하드립니다. 민속 문화상인 만큼 의상도 정말 화려하고 멋있네요. 개인적으로 두꺼운 마을님께서 굉장히 끼가 넘치시는 분이에요. 포즈도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시대의 대략 시즌 화이팅! 이런거 어떡해 새로 맞춰줄거야 미쳐 정말 마을이니까 우리 대표님입니다 카메라 돌아가시고 동영상이야? 안녕하세요 장혜리 가수 빅데디 엔터 사장님이 있습니다 빅데디 신테마록의 MC로서 신테마록도 함께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으로서의 위치에서 자기 자신의 관리가 꼭 필요하구나 욕먹지 않는 만신으로서 거듭나겠습니다 너무 떨리죠 그리고 예쁘게 보려고 드레스 좀 신경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근데 상회 에피소드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 눈꽃 마을이다 마을에 도당의 무당으로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전 너무 행복하고 목적을 잃었고 더 열심히 뛰었고 자 내년에도 도전할 수 있는 대만신으로서 여러분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af 안녕하십니까 rise